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감사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은혜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반응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주저함이 많아요 좋은 것도 좋다고 말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께 선물 사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 왜 사왔냐고 속으로는 굉장히 좋으시면서 이런 거 왜 쓸데없는 거 사오냐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사원은 뭐냐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사원을 하시면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혈과 육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뇌의 이익과 여기는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인 거죠 그게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혈과 육에 대해서만 굉장히 즉각적으로 단번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고 표현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더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늘 감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14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의 첫 시작은 대부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한 기독교 방송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는 보면 감사하라는 말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울의 모든 신앙은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백미는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24를 얘기합니다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24와 오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 세상이 주는 것 그것으로는 24와 오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윤아 가족 사건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죠 부모가 진 빚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때문에, 빚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다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빚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과 삶은 결국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감사 감사 24를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신분과 배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대살거전서 5장 18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 한 주간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특별히 2022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7월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 24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복음화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리노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4대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또 늘 기도하고 늘 고백합니다 138의 1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화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화가 되지 않으면 말뿐인 고백이라는 거죠 복음과 복음화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말씀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복음화는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내 삶이, 내 체질과 나의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복음을 닮아가는 복음화 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복음 안에서 부른받고 아브라함이 금방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복음하러 가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 제사 지낸 그 음식에 대한 문제를 놓고 바울은 무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성경의 3장을 할애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이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복음하라는 것은 결국 기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기준 때문입니다 내 기준, 네 기준 기준 싸움이에요 그 기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열받고 다 기준 싸움인 거죠 우리도 순간순간 문제와 갈등과 위기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 나의 기준들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 이 복음이 나에게 아직까지 절대 기준 절대 방향 절대 능력 바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늘 복음이고 완전 복음이죠 평소에는 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사건과 일을 겪으면 그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앞뒤가 앞뒤가 같아야 되죠 앞에서도 복음이고 뒤에서도 복음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인데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 사업장에 나가면 불신자만 만나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진정한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전서서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화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화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원의 가족들 중에서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고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 화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놓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24가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 그 사탄과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원의 가족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보금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보금화하라 오늘 고려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여기서 부작정 그냥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져가는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도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앙과 삶은 오직 그리스도화 속에서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일평생 걸어갔습니다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핍박자의 인생에서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는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보금화시키는 전도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영적 문제가 뿌리내려져 있는 다양한 현실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불신자와 함께 경쟁하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과 현장을 살리도록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장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장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와 시공간 2, 3, 7의 빛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과 능력이 가장 먼저 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현실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예 24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를 복음화 시키는 나를 오직 그리스도화 시키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행복하게 24 누리고 있으면 이제 이 비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 속에 반드시 전달이 되어지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현장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이 비밀을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그리고 드디어 237 나라 살릴 애굽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렸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그리고 애굽과 전 세계가 살아나고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를 복음하라 현장을 보고 말아 뭐뭐 화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전달력과 전파력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화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닮아간다는 거죠 뭐뭐처럼 된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 그 영향력은 나비 효과 저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온 지구가 황사와 먼지로 뒤덮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화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살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현장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리전서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고리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리전서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장세기 3장에 내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자 바로 이 시대의 70인 제자를 말합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또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해서 다들 지쳐있고 힘들지만은 시원한 에어컨 하나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몰려있는 곳은요 시원한 곳입니다 그 시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어컨이 달려있는 곳이에요 어제 저희가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하는데 고향동에서 캠프를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더운 날씨인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죠 낮에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더운 대낮에 낮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노인들 눈 씻고 봐도 길거리에 노인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가보니까 거기 다 모여있어요 왜 그렇죠?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에 모든 노인들이 다 모여있어요 왜냐? 거기 가면 점심 주죠 시원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죠 심지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있죠 고스톱 칠 줄 사람이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 캠프하는 동안에 계속 매주 그 경로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회장님 임원들 만나서 팀 사역하고 보금 증거하고 제가 어제 가서 매주 다락방 할 시스템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보금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서 시원한 영적 바람을 일으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에어컨 하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오늘 바울이 말한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 시대에 진정한 70인 제자로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70인 제자로